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신박, 카드납 저해지 중신으로 10일의 황금연휴 주인공 되기 라는 제목인데요. 바로 2028년도 달력부터 한번 보고 가실게요. 2028년 9월 30일부터 2028년 10월 9일까지 기간에 10월 6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장장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주어집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해외여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미리 계획해볼까요? 5년 후 4인 가족 기준으로 성수기 및 물가상승을 가정하여 해외여행 비용을 러프하게 추산한 것인데요. 동남아 일본 여행은 900만원, 호주 뉴질랜드 여행 1200만원, 유럽이나 미국 여행은 1600만원, 지중해 크루즈는 2400만원, 알래스카 크루즈는 2700만원, VIP 유럽 일주여행 5000만원, VIP 세계 일주여행은 1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카드납 저해지 중신보험을 활용하여 지금부터 5년 뒤 확정금액으로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저해지 중신보험으로 5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데 그 납입 방법은 카드납으로 하는 것이고 선취 자산으로 사망에 대한 보장도 받으면서 납입 완료 후는 확정 환급금 마련하여 가족 해외여행 목적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8년 10일간의 황금휴가의 주인공 과연 누구에게 좋은 플랜일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여행을 계획하시는 분 주기적으로 여행가는 모임, 개 도모인 등 여행을 좋아하는 MZ세대 퇴직기념, 환갑기념 등 각종 기념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는 1. 무해지대 저해지 중신보험 2. 일반적 저해지 중신보험의 특징 및 약점 3. 카드납 가능한 H사 저해지 중신보험의 특징 4. H사 저해지 중신을 활용한 카드납 목적 자금 마련 예시 5.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의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해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무해지 중신보험과 저해지 중신보험의 차이와 저해지 단기납 중신보험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종신보험을 나눠보면 표준형 무해지형 저해지형 종신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준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할 때 일반적인 환급일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종신보험을 말합니다. 해지 환급금이 없다 보니 보험료는 다른 종류의 종신보험에 비해 가장 저렴합니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일부 저축성 보험으로 5인 판매되는 등 소비자의 피해 우려로 현재 시장에서 거의 없습니다. 저해지 종신보험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지는 않지만 표준형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때문에 납입기간 중 해지 시에는 아주 적은 환급금만 수령 가능함으로 이런 단점을 충분히 숙지 후 상품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납기에 따라 나눌 수도 있는데 전기납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점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상품이고 보험계약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납부함으로 납입기간은 장기지만 보험료 수준은 가장 저렴합니다.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은 짧은 납입기간이고 해지 환급금의 원금 도래기간도 짧아서 소비자가 저축성 상품으로 5인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은 계약 이후 언제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선취자산으로 확정수령 가능하고 납기가 단기납이므로 비교적 짧은 납입기간만 채우면 환급률이 100% 이상이 되어 전략적으로 잘만 활용한다면 한계의 증권으로 보장자산과 목적자금을 동시에 준비 가능하며 10년 유지시는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가장 큰 약점은 조기에 약시 막대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가입자의 60%에서 70%는 만기까지 유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의 최대 약점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주 작기 때문에 끝까지 납입 완료할 자신이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또한 납입기간 중에는 대부분 유동성 기능이 없어서 중도인줄이 불가능하여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약점도 있습니다. H사 저해지 종신보험의 특징을 보면 카드납과 선납이 가능하며 카드납 금액은 카드한도까지 가능하고 선납기능 활용시는 아주 높은 환급률을 자랑하고 가입금액은 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고 납기는 5년, 7년, 10년, 15년, 20년 기간 중에 선택 가능하고 납입 완료 시 원금 이상의 환급금을 활용한 목적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지만 중도해지시는 해지환급금 아주 작아서 막대한 손해 발생하는 것에 주의 필요하고 요건 충족시는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원하는 납기, 원하는 금액으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카드납이나 선납이 가능한 H사 저해지 종신보험의 5년납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5년납 월납 여행자금 플랜은 50세 여성 기준인데요. 카드납 가능하며 5년 완납 시점 해지환급금은 104.9%가 되고 비과세드는 10년 시점 환급률을 115.4%이며 고액의 사망 보장까지 가능합니다. 5년 후 목적자금을 610만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월납입액은 98,000원이며 총 납입금액은 589만원이고 5년 완납 시점의 해약환급금은 618만원이며 10년 시점 비과세 환급금은 6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보장 자산은 700만원에서 1,282만원입니다. 5년 후 목적자금을 1,000만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월납입액은 16만 1,000원이며 총 납입금액은 968만원이고 5년 완납 시점의 해약환급금은 1,015만원이며 10년 시점 비과세 환급금은 1,117만원을 받을 수 있고 보장 자산은 1,150만원에서 2,170만원입니다. 5년 후 목적자금을 5,000만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월납입액은 80만 6,000원이며 총 납입금액은 4,840만원이고 5년 완납 시점의 해약환급금은 5,079만원이며 10년 시점 비과세 환급금은 5,589만원을 받을 수 있고 보장 자산은 5,750만원에서 1억 536만원입니다. 금융 관련 세제를 보면 이자소득세는 15.4%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이 유의되어 2025년부터 부과되는데 국내 주식투자시 최대 25% 소득세가 부과되고 해외펀드와 해외주식은 각각 15.4%,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10년 유지의 비과세 조건만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 없고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전혀 영향 없어서 세금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였는데 나중에 관련 세법 등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득세는 국세이며 국세기본법 18조는 새로운 세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고 소급입법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 당시 비과세이면 그 이후 세법이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영원히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카드납 가능한 H사 저의 지종신 5년납 플랜을 정리하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년 납입 완료 즉시 해지 환급률은 100% 이상 도달하여 원금 이상의 환급금을 활용하여 목적자금 용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카드납 활용으로 편리한 납입 가능하지만 부담 안되는 납입 금액 선택 필수이며 납입 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의 지시는 해지 환급금이 아주 작아서 막대한 손해 발생하기에 한 번 시작하면 납입 완료까지 강제 저축식으로 독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요건 충족시는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여 좋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관승하십시오.